자 이제 두번째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게임 고수 기준에서는 명이 가장 강하다고 이미 현지인들이 명이 제일 세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발 나무에 기껏 자 이제 열두시 명 아홉시 일본 일본은 과연 어떤 빌드를 독후관은 많이 막혔어요 지금까지 그 전 경기를 찾아보세요. 일본 훈련소 선훈련소 건설 수레가 어 지금 바로 올린거니까 3분 놓고는 아닙니다. 어 2훈련소? 이거 4훈련소 창병 푸시인가요? 4훈련소 창병 푸시 같은데요? 역시 건설 수레가 또 올라가고 이거 4훈련소 창병 푸시 같습니다. 아무래도 산원산 빌드 아 이거 명나라 지금 병부성 두개 괜찮은 선택이요. 지금 병부성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 맵도 지금 굉장히 러시거리가 짧기 때문에 물론 1대1 맵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정차로 오고 있고 일단 4훈련소 찌르기인데 과연 5훈련소 4개째 명나라 아직 모르거든요 창병을 일본 상대로는 일단 창병을 꾸준히 찍는 모습 일본 창병이 명나라 창병보다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훈련소 두개와 훈련소 4개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생산건물이 두배 차이인데요 아 이거 망했는데 이미 지금 자신의 운명을 상대 창병 4개 오는거 보면은 어떤 빌드인지 알거든요 한번쯤은 당해봤을텐데 일단 싸움은 피해야죠 아 건물부터 일본은 이제 병력을 잡아주는게 제일 좋고 병력이 싸움을 피하면은 상대 생산시설 부셔야지 아 이러면은 추가 병력 계속 오는데 아 이러면 망했죠 확실히 지금 칼을 아예 갈고 왔네요 정찰 운도 좋고 정찰 운도 좋고 두번째 맵에서 아예 4배럭 빌드로 2대0 3배럭 빌드를 benef Deus